남학생 남학생인가요? 수지? 안녕하세요. 앞으로 더 친해지기 바래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남자인가요? 남자인가요? 남자다 손 드세요 남자다. 가만히 있어있어요. 가만히 있어있어요. 저기서 아는 사람이 있네. 효연이 효연이. 그 다음에 걔는 남자가 안 아꼈냐? 남성님. 두 번째 고민입니다. 수지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부러워요. 어떻게 하면 수지처럼 이상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? 누구의 고민일까요?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. 수축을 해봅시다. 은영이. 은영이. 정답. 지현우. 은영이. 지현우. 지현우 플Newsl 알아요? 태준 선배님은 이루 오빠의 아버지. 그렇지. 삼성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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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 오빠? 오빠지. 이루 형 아니고? 아니요. 아니요. 아 지금 엠버를 지금 남자로 보고 있는 거야? 아 이 스퀘이스. 아 이 스퀘이스. 이게 더 좋아. 아 어머. 남자분이니까 왁스.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? 아 그런가? 왁스. 왁스. 이랬는데 민머리면. 근데. 그러면. 그러면 엠버 주자 우리. 왜? 형님. 왜 대가루 먹었어? 불합격이야. 이 남자는 어떻게. 이 남자는 어떻게. 이 남자는 어떻게. 하하하하하. 형님. 형태인 줄 알았어요. 옷이 뒷모습 봐봐요. 아 다. 아 다. 그런데 엠버. 엠버의 표현. 약간 뒤에서 봤을 때는. 두 분 다 외국인 같아요. 하하하하하. 하하하. 영국이 맞았어? 하하하. 하하하. 여자끼리 괜찮아요. 엠버 여자끼리 괜찮아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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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